검찰이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을 받은 이유가 적힌 문건을 단독으로 확인했습니다. 유급위기를 극복하라고 장학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가 유독 조 후보자 딸에게만 적용됐다는 점은 여전히 이상합니다. 게다가 다른 장학생은 학과장 면담을 통해 결정했는데 조 후보자 딸만 특별히 지명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유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노안중 부산의료원정이 작성한 2018년 2학기 장학금 약정서입니다. 장학금 200만 원 수령자를 조 후보자 딸로 지정하면서 1학년 유급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학을 격려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사유를 적었습니다. 조 후보자 딸이 두 번의 유급에도 3년간 1,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이유가 공식 확인된 겁니다. 성적도 유급되고 또 특정 학생에게만 몰아서 이렇게 장학금이 지급됐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이 장학회가 조 후보자의 딸에게만 별도 기준을 적용해 장학금을 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. 소촌 장학회 운영 현황을 보면 조 씨가 장학금을 받은 3년간만 특정 학생 지명이라고 적었습니다.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. 다른 학기는 신청자 가운데 학과장 면담을 통해 선발한다고 규정했습니다. 게다가 특정 학생 지정은 안 된다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. 야당은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면서 청문회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TV조선 유병수입니다.